저는 그래서 촬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고 너무 좋았으면 좋았고 포함들을 찍든 그런 개인 표현을 주는 게 그런 걸 최대한 모아서 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지름 모습들을 다양하게 감아서 계속해서 뭔가 부착되게 하고 싶어요 오늘 얘기할 때 약간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거는 지금은 관객이 없잖아요 계속 카메라로 영상편으로 계속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찍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관객이 없는 데서 무대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데뷔 된다는 상황에 있어?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스케줄 중에 온라인 컨셉이도 있고 이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찍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있죠 온라인 컨셉이 있고 또 각종 프로모션이 더 많아요 그것들이 찍고 난 후에 우리가 어차피 관객이 없는 컨셉이 얼마나 대비가 많이 됐는지 관객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시기가 아무래도 그 좀 집에만 있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각자 집에서 지금 하는 것과 그리고 옛날에 BTS 인도스 때 찍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놀면서 찍었던 것 같잖아요 그거랑 상반되는 상반되게 이렇게 담아내는 것도 좀 그림을 담고 싶다라는 얘기를까지 했었었거든요 그 세 가지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관객이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집에서의 그냥 일상생활들 지금 나가신 동안 우리가 먹은 일상생활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과거 회상이죠 그냥 추억듯 그냥 우리가 지금 이러고 놀아야 되는 애를 보여주는 거죠 바깥에서 뛰어놀고 그냥 다 같이 여행은 고기도 구워놓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제가 이렇게 세게 바깥에서 고기를 구워놓고 이런 거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스를 집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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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올라가냐 그래서 일단 저 생각은 제주도로 간 거 같아요 제주도 10일 10박 10일을 해서 그러면 2일밖에 안 나오지 않나 우리 사람이 없어요 촬영이 일이에요 그냥 촬영시간 외 이외에도 그냥 좀 쉬다 보면 뭐 스킬을 저는 일형이 스킬을 담고 있는 건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스케줄을 담다니 형 맞잖아요 스쿨이 뒤져봤잖아요 그럼 내가 추가식으로 해본 것이 잘하다봤는데 해 박수 합시다 그래서 카메라 좀 들고 다니려고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찍을 수도 없는 게 온라인 콘서트로 와준다면 얘도 콘서트를 하는 입장에서 누군가만 찍을래 노는 건 노는 건 얘가 찍어주고 얘 장면은 우리가 찍어주고 그래서 그냥 정상 표정이 되게 끊어졌어요 정상 표정이 끊어졌어요 질감이 못하는 질감이 다양한 시선들이 정말 다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같은 네 네 그 저기 코리아 작동 짧은 영상 나왔어요 aslında 여기 헤너무 찍어주고 이렇게 동작을 찍은 영상으로 사회죠 그래서 인포리아 이벤트 그리고 다른 영상이 나간 적은 멤버들이 찍은 영상을 모아서 편집형으로 나간 게 있어요. 약간 그런 느낌인데 좀 더 고급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냥 말대로 공연하는 모습들을 담아버리면 극대화가 안되지 않나요? 마지막에 그런 건 알고 싶다고 하시면 한 번의 마지막 그 영상은? 그렇지. 아니면 뭐 첫 장면에, 앞 장면에 이제 내가 온라인 콘서트를 하러 가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관객이 없어서 흠 빠져있는 모습을 들으셨는데 아주 그리고 돌아와서 집에는 좀 세정되고 마스크가 걸려있고 근데 이게 이렇게 신기하다. 촬영 날짜가 딱히 있네요. 만약에 이런 거 다 찍으면 촬영 날은 뭐 일만 찍을 수 있는 거 너 그렇게 가는 거면 그냥 촬영 하루 정도만 무대장이랑 그냥 그냥 반전방으로 립싱크 예쁘게 딸 거 응 예쁘다. 여기 담고 있는 영상 중에는 조금 되게 뭐 예를 들면 투어 남아서 뭐 진짜 회사하고 나고 그런 소스들이 몇 개라도 있어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옛날에 근데 그런 건 맞는 거 아니야? 우리 회사에 출팀한테는 맥일라이 때도 그런 것도 몇 개 소스를 집어넣어서도 회사시키면 잘 알겠습니다. 근데 이거를 이 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제가 매추럴하게 그렇게 갈 거냐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정국이나 니네 이름으로 나갈 거면 매추럴하게 하는데 수월해 내가 그쵸 수월하긴 한데 이제 보는 사람이 이렇게 다 참 큰 줄기는 일상에서 스케줄을 하라고 모였다. 근데 공격이 없다. 온라인 콘서트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컷 끝 하면 우리가 지쳐있는 것을 보여주고 옛날에는 콘서트도 이러지 않았는데 회사 콘서트 그림 보여주고 그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 계속 잘 누구를 작업하고 누구를 만들어먹고 집에서 에 하면서 그냥 먹었는데 이러지는 않았는데 하면서 회사 안녕